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좋구입니다 충청남도 보주사기족구대회의 충청남도 대표 선수를 뽑는 선발전입니다 최전보 성진건설과 우양 그리고 SK의 세팀이 선발전에 거쳐서 충청남도 대표를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양과 SK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1세트가 많이 진행이 됐네요 9대7로 우양이 앞서고 있네요 앞쪽에 보이는 팀이 우양 그리고 네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SK입니다 9대7로 우양 리드 3대4로 우양을 공격받는 가운데 3대4로 우양 이익 3대5로 우양을 낳은 부분 전체 2, 3, 4. 5,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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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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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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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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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포츠 전날 다행히 뵙기 스포츠 태양 선수로 상승 고추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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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 놀랄 게, 이렇게 깜짝 놀랄 게 있을 것 같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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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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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고생했어요 오우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긴 한리족구입니다.